반갑습니다. 저는 아들이 여기 살아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추수감사절기에 비교해서 지나게 됩니다. 제가 느낀 점은 미국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우리 추석이나 설날처럼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인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걸로 친히 이영호 장로님이세요. 그런 분들하고 친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추수감사절날 초대를 받아갔는데 미국 전역에 있는 식구들이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정말 우리 명절처럼 우리 설날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목요일이 아마 추수감사절로 알고 있는데 온 가족이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위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신학자 본 해프는 그리소인과는 그리찬, 그리소인인이 아닌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구별할 수 있는 비결이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소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죠.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말입니다. 감사하면 하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보는 사람도 기뻐요. 사랑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그러나 아무나 사랑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빤 맞아요. 그런데 감사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도 좋고 받아도 좋고 하는 거 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모이고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만큼 여유도 있고 감사할 만큼 따뜻한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감사를 캐낼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을 가질 때에 감사는 생산되어지는 것이고 불평을 캐내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진 해석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감사를 낳고 넉넉하고 풍부할지라도 불평을 잉태하는 자는 불평을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가신 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한국이 최근래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서울 가면 저희들도 올라가면 저는 울산에 사는데 갈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찾기가 힘들 거예요. 자기 집이 서울에 있었다 할 줄은요. 그만큼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고마운 줄 몰라요. 국민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제가 세계 여러 공항을 가봤는데 인천공항만큼 잘해놓은 공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발전되었는데도 우리나라 고마울 줄 모르는 그런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감사는 소유가 크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크고 믿음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은혜에 감사하여서 살아있는 자의 마땅한 도리오 축복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야 감사합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은혜를 깨닫는 것에 감사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심장을 하루 10만 3천 6백여 회를 뛰게 만들어요. 또 혈액은 1억 6천 8백만 마일을 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숨은 2만 3천여 회를 쉬는 거예요. 두뇌는 하루에 700만 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움직이고 혈액이 달리고 숨을 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부분이 조금만 차질이 있어도 금방 신체적인 이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정말 숨 쉬는 게 감사하고 정말 심장 맥박 뛰는 소리에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말입니다. 대수롭지 않는 건 감사하는데 대단한 건 감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 인간들은 장애물만 보면 이웃사람을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어두운 밤길에 밝은 빛 하나만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살면서도 인생이 괴롭다고 슬픈 일이 기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비록 좀 비좁고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찬성하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그리 쉬운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좋은 거는 연습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안 좋은 거는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애들 유치원에 보내면요 욕부터 배워요. 할아버지 일마 이러고 달라들고 유치원에 절대로 욕 안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의바른 어린이가 될까 그러는데도 배우는 건 좋은 건 배우기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미국에 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잡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한 마리씩 드릴지 모르겠어요. 왜 칠면조를 먹어요? 다른 고기 많은데 하필 왜 칠면조를 고집해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왔잖아요. 가져온 씨앗을 뿌려서 낳았는데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풍토가 맞지 않아서 그랬을지 몰라요. 보다 못한 원주민들이 옥수수를 줘서 그 씨앗으로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서 옥수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칠면조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놈을 잡아서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추수감사절 마다 칠면조 식탁에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아니하면 못해요. 불평은 불평을 낳고 감사는 감사를 낳는데 깨닫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은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마음의 감사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문 15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정인은 감정이 메말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가 오시라고 하면 그 원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사실 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감사하게 된다. 그 말 하박국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포도나무 열매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하자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즉 내 기분에 의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을 주장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편안하다 하는 것과 평강과는 개념을 달리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평강은 영적인 본질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평안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리 쭉 뻗치고 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세상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생복락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에 헌신하는 것이 본질이기에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말이라는 걸 잊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져 입술로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련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한 가운데서 감사하며 말씀에 부합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이 거한다고 하는 말은 말씀이 우리 안에 편안하게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이 교회와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가지 마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둘이 둘이 살펴요. 그래서 맞춰나가는 길에 집사님 집사님 왜 예배는 안 되면 둘이 살피냐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박집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박집사 어디있나 찾아봐 아니 누구 보고 설교 하는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죠 예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을 좌지 우지 하는 평안을 주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지혜를 모아 입술로 서로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추수감사절 선물 상자가 핸드폰을 통해서 도착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동기생들이 전화기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아요. 일곱 가지 예쁜 행복이라고 하는 상자 첫째 해피 룩 미소를 가지라는 거예요. 미소는 모든 사람을 고무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해피 택 해피 토 워크 칭찬하는 대화를 덕담은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밧줄이 된다. 셋째는 해피 콜 명랑한 언어를 주고받는 걸 습관화 하라는 거예요. 왜? 상대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네네는 해피 워크 성실한 직무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신뢰 자신이 신뢰를 받게 된다. 당신이 믿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해피 송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마음의 노래는 사람을 감동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번째는 해피 노트 아름다운 기록을 남겨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일곱번째는 해피 마인드 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행복을 선물로 받고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감사의 상자 이 추수감사절 선물 상자를 보내 왔습니다. 제가 그걸 몇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네 맞다 수도원과 감옥이 공통점이 있지요 외부가 차단 돼 있어요 들어가면 잘 못 나와요 그런데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천국이요 감옥은 저도 가끔 감옥에 가서 설교하고 주수감사절 때 준비해 가서 수인들 모아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감옥은요 죄짓도 한 놈도 없어 전부 남탓하는 거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러긴 해요 진짜 저 도둑놈은 잘 살고 좀 도둑놈만 잡혀왔다고 이래 얘기합니다 거기 앉아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색하고 원망하면 거기 지옥이 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풍성하면 거기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먼저 내 마음이 천국을 내 가정이 천국을 우리 교회가 천국을 우리의 삶에 터진 직장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이처럼 마음속으로 감사하면 입술로 찬양하게 되어지고 입술로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문 17절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자문 3장 9절 10절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 후 처음 익은 열매를 요호하께 드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출입기 23장 19절은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열매의 첫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요호하의 전에 드릴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 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받은 도움이 얼마나 많아요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랑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고마운 마음이 오래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않는다고 해놓고 1년도 2년도 못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배응망덕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설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 사랑을 끝까지 잊지 않고 지키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중 감사의 재물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중요한 줄로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숨 다음으로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 여기는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물질을 드리면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말씀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이라고 그러므로 대개의 경우 물질을 안 드리는 사람보다는 드리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 경험상 예를 들어 목회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쯤은 헌금 설교를 해요 또 절기 지날 때 절기 은금 에 대한 강조도 해요 11조 설교를 하면 눈에 보여요 11조를 잘하는 사람 12조 13조 하는 사람들은 춤을 춰 감사하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 11조를 안하는 사람 입이 만큼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은 맨날 헌금 강조만 한다 그래요 1년에 한 번만 하는데도 이상해 제가 목회 하면서 저희는 현재 자동차 앞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건너가 현재 자동차 인데 제가 부임 하니까 교회가 뒤에 있고 앞에 가게가 쫙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50평씩 50평씩 가게 하나씩 하나씩 사서 다 넓혀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새 예배당 우산에서는 제일 높은 예배당 8층 예배당 지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 교회 짓는다고 이사를 가 그런데 이사 가는 교회에서 또 교회지 또 이사 가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디를 피할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는 급성장 했어요 몇 년 만에 교회 또 짓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교회 짓는 게 네 번째 인가 다섯 번째 역사는 40명 밖에 안 됩니다 10년만에 한 번씩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신 어른들은 방송 성교에도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 성교도 저절로 됩니까 장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수고하신 목사님은 흑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간이 힘들지 않아요 저도 울산에 있으면서 CBS 운영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교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산재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손꼽아 보시자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합니다 찬송할 뿐만 아니라 정말 몬주려 헌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은청을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깨닫고 찬미하며 신령한 노래하며 산재사를 드리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몸들에 헌신하는 산재물들이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송국을 사랑하셔서 정말 보금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지는 일에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